자아리 혼자서만 플레이 할 수 있게 그랬어야 밸런스가 좀 더 맞았지 않을까 클로즈 메타인데 분대는 분대끼리 만나게 하는게 얼마나 힘든데 터프가구나 아 진짜 로딩 너무 빡친다 이거 그냥 바로 픽하게 해주면 안 돼 컴백 5 4 3 2 1 캡처 존 2 1 2 2 2 2 3 2 1 2 2 2 3 2 2 2 2 3 2 3 3 2 2 3 2 3 4 5 3 4 4 4 4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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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6 6 6 6 7 8 9 9 9 10 10 10 6 10 10 10 11 14 15 18 19 20 19 19 20 3, 2, 1 그래도 적어넛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다 캐릭터의 메커니즘은 이해를 하겠다 제가 먹혀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쓸만은 하네요 3, 2, 1 아이고 안타까워 3, 2, 2, 1 전혀 안하네 끝 아 붙어버리면 끝이 없구나 버스다시는 근접이 있어도 당하질 못한다 3, 2, 1 3, 2, 1 shut out you are three zones away from winning 3, 2, 1 3, 2, 1 2, 1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Rich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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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더 증명하면 이긴다고? roof 끝났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끝..끝 아니야? 흐흐흫 여기가 제일 많아 그나마 잘했던 판이다 그래 감사합니다.